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키나와 시장에서 우연히 찾았던 신기한 음식을 소개할게요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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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 이거 과자나? 야채 바나나 진짜 크다 시장 가보자 여러분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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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는데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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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마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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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기억나는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이거 코코넛 크러브 거기서 먹다고 하는데 누구? 누구? 누구 있어? 지금... 뭔가 살아와요 왜?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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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뭐 살아오는 거 나 여기 적기도 있어 뭐 살아오는 건 아닌데 이게 못하는 돼 가보자 그럼 이거 여러분 먹어볼게 그거 오우 앗스 아 야시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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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요이쇼 어떤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,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해 코코넛 그룹이다 크기가 잘라봐 잘라내고 있네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봐 뭔가 색깔이 발색이야 갓 쏘고 싶으니 되나 찍었어요? 국물 국물 그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마시 마시 원래 갈리지니 맞죠? 맛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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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금물만 나오고 맛잇 맛잇 나 이런거 싫어해 왜냐면 안에 냉장 같은 그거 노란거 너무 싫어해 난 이런거 너무 싫어해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이게 신기하거든요 일단 여기 놔둘게 여기 놔두고 할머니를 먹고 있는 바비가 맛있어 보이던데 그냥 두부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코코발라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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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년이 그리고 하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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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한국 이제 앨범을 구입해볼게요 오우, 멋있어 대박 노래방이 시작합니다 여기 신기한 거에요 닮은이들이 그냥 노래로 시작하던 것 같아요 짱! 식당이에요! 소주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주에서 만나요! 소주에서 만나요! 소주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맛이냐면 약간 나시마 같은 맛이야 나시마 나시마 호모보다는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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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모 무슨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호모로 만나봐 고생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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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